1. 보드게임 이번에 살펴볼 보드게임 주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 2학년 2학기 계절입니다. 저는 pdf 파일을 이용해서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관련 보드게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앞서 1학기 때에도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학급 내에서 여기에 있는 게임 자료를 가능하면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관련 보드게임이니만큼 관련된 규칙을 응용해서 아니면은 자료를 새로 구환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는 단원, 그 다음에 관련 내용, 그 다음에 관련 보드게임 링크,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간단한 보드게임 자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가능하면 링크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인지 살펴보시고 이거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자료를 보내드릴 때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자료는 몇 가지 첨부해서 보내드리니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수업에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 단원에 보면은 그림책에서 만나는 계절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호퍼스라고 하는 개구리 퍼즐 또는 픽처카 펀드라고 하는 개구리나 동물과 관련된 간단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게임들이 없으시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게임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수업에 또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펼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좀 해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수업 자료를 매번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보드게임 대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또는 수업 시간 조별로 자료를 나눠주고 돌아가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 사용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이 좋은 이유에서 너도나도 파티 게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계절 친구들 4계절의 동물과 식물 내용이 많겠죠. 저는 이제 화란전이라고 하는 빈칸 체구 게임을 응용해서 이렇게 수업에 활용을 해 볼까 합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 이용하실 게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이 속닥속닥 스테레오 마인드 소리를 들어보고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계절을 입어요 해서 계절과 관련된 옷차림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좀 유아용 게임이 있는데 한번 도입부에 간단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무슨 색 해서 계절과 어울리는 색깔 찾아보는 건데요. 캔버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떤 게임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케노 컬러 라고 하는 게임 그 다음에 알펜지안 같은 경우는 색칠을 하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어떤 색으로 칠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규칙대로 할 수는 없고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도안을 하셔서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색깔을 칠한다든지 아니면은 1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2가 나오면 세모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정해서 칠해보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아마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사위 2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굴렸을 때는 1번 1번이 나왔으면 네모 노란색 이렇게 색깔 정하고 도형 모양 정해서 다양한 색깔 모양 이렇게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수업으로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계절 해서 이렇게 자 계절 모습 표현하기인데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해도 되고 골때리는 배짱이라고 하는 게임은 동작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게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보았고요. 캔버스라고 하는 게임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보여줄 만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꼼지락 꼼지락은 자연물 이용해서 돌 그림 그린다 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인데 돌 대 인간이라고 하는 간단한 퀴즈 그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입부에서 돌하고 학생들하고 게임하는 시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 꼼꼼이라고 해서 잠자리가 나는 모습 관찰하기인데 주사위 게임입니다. 비틀 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주사위 게임이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잠자리를 완성하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는 실물화상기로 띄워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전체 학생들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4절기 여행을 떠나요 라고 하는 게임인데 요건 24절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카드라인 이런건 간단하게 적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기와 관련된 타임라인 또 역사와 관련된 뭐 타임라인 카드 게임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절 상차림 각 계절별 음식 뭐 음식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계절을 주워서 열매와 관련된 그런 게임들입니다. 내용인데요. 뭐 과수원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1인용 게임인데요. 요거는 인쇄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활용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인쇄가 가능하신 분은 인쇄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규칙은 여기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만난 계절에서 그림과 관련된 또는 그림에서 어떤 계절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건데 모던 아트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동양 게임으로 소개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난 계절에서 학교 활동이 있고요. 뱀 주사위 놀이라고 한번 넣어 봤는데 뱀 주사위 놀이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요거는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뱀 주사위 놀이를 학교 계절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랄랄라 사계절 계절 관련 노래 뽑아서 노래 부르는 활동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곳에 간다면 계절과 장소에 따른 생활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골 때리는 배짱이 이걸로 장소와 계절 어떤 계절에 어떤 활동하는 건지 맞추는 그런 활동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요 라고 해서 새로운 계절 맞이 라고 해서 TOP10 TV 라고 하는 게임을 넣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어 만약에 겨울이 되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나요. 가장 하고 싶은 것은 10점 10번 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은 1번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자신이 뽑은 숫자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숫자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10번을 뽑았습니다. 숫자를 뽑았는데 어 겨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10번이니까 어 그럼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눈싸움을 하고 싶어 가장 하고 싶은 게 눈싸움이다 라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 이 사람이 몇 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갖고 있는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눈싸움 말고 뭐 뭐 뭐 눈썰매장을 가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 정도에 따라서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지 작성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일기 예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을 담은 교실 교실 꾸미기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공이랑 놀아요. 여기는 놀이입니다. 여기서부터 놀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차하기 신나게 폴짝 폴짝 음악 줄넘기 하는 거 스펀지 막대 놀이 균형 잡기 놀이입니다. 또는 스펀지로 잡기 놀이하는 그런 놀이들 있고요. 막대를 지켜라 균형 잡기 바이킹 시소 스택트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보드게임으로 쉬는 시간에 학생들 할 수 있도록 갖다 놓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술래잡기 하늘 위로 뛰기 그 다음에 밀어라 당겨라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들 컴팩트 컬링 컬링 게임 그 다음에 아비스 모멘텀 뿡 이라고 하는 그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 주머니로 놀아요 균형 잡기 또는 콩 주머니 전달하기 이런 게임 활동들 놀이 활동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한 현장 체험 안전사고 예방 그 다음에 감기 예방이 있는데 반디도 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코로나19 테마로 나온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력하셔서 만드는 게임인데 저학년들도 재미있게 하는 그런 협력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안전사고 또는 계절 생각 금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중에 나왔던 골때리는 배짱이 게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대 엔딩 포즈하는 장수풍뎅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고통을 즐기는 콩벌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조합 꾸며 주는 말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동물 여러 가지 곤충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상황 계절에 맞는 뭐 눈썰매 타는 뭐 코알라 뭐 이런 식으로 꾸며 주는 말 동물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때리는 배짱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2학년 2학기 바실질 계절만 간단히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자료야 이게 내용을 링크에 들어가셔서 어떤 게임인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살펴볼 수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 생각나시면 한번씩 들어가셔서 아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어 활용해 보시면 어 좋을만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어 부족한 자료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에다가는 관련 소개 내용만 어 올려 둘 예정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지 못하는 까닭은 개인적으로 만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요청 메일로 요청하신 분들께만 이렇게 보내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관련해서 아 요런 사항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요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 메일로 어 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어 다음 영상 만들거나 자료를 이렇게 만들거나 수집할 때 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통합 어 계절 관련 보드게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 드렸습니다. 모두 하시고요. 2학년 2학기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